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서 예산정책 논의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의 통과를 약속하고 또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 다당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4.3평화공원을 찾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4.3 희생자를 참배한 지도부는 유족들과 만나 희생자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 제72주년 유정재에 우리 국회의원님은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입장을 거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겸한 예산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지역 예산과 민생연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회를 열어 제2공항 검토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제2공항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보건복제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다시는 불필요한 영리공원 허가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노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